이슈메이커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한타 증권 박세진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봐야죠? 어제 많은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2017 세법 개정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에 대한 코드를 사실 골자로 좀 담고 있는 것이 또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물론 이전 정권 때부터 수립되었었던 세법 개정안을 골자로 해서 나온 부분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번 또 예상치 못한 아주 파격적인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우려가 현실화됐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시장의 분위기를 좀 냉각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들도 좀 눈에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부동산 시장도 어제 보니까 저희가 그쪽은 전문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도 굉장히 패닉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 기업의 법인세 그리고 일반 주주들의 대주주 요건지 과세 여부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시장 영향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도 사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무서움이 많은 편인 것 같은 게 어제 이 세법 개정안을 보고서 좀 걱정이 더 많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뭐 그냥 우려가 현실화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러면 법인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어떻게 개정이 됐느냐. 이 중에서 많은 거 이야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대기업의 법인세가 증가될 것이고 그리고 세액 공제는 축소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들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순수익이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과표 기준 2천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받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3%포인트 올려서 25%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1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이 한 2조 이상 더 부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법인세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걱정 안 하는 시선들도 있고 저처럼 좀 우려를 갖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일단 뭐 작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때 시장이 사실 가장 달가워하던 미국 시장을 보면요. 미국 시장이 가장 좋아하던 정책 중에 하나가 법인세 인하 검토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정부 물론 작은 정부는 아닙니다. 작은 정부의 스타일을 표방을 하면서 기업들의 이익 특히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법인세에 적극적인 인하를 검토를 하면서까지도 보호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걱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최고 세율의 수치를 보고 우리가 여전히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습니다만 사실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은 명목세율보다는 실효세율 실제로 그런 공제되는 부분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비과세되는 부분들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세금을 내는가를 살펴봤을 때는 대한민국 시장의 실효세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19% 정도가 됩니다. OECD 평균으로 15, 19.5%예요. 비슷하네요. 명목세율이 30%가 넘어가는 유럽의 선진국들이나 이런 데들 비해서 우리가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 이건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아주 과표기간이 높은 기업들의 최고세율을 일단은 인상을 시킨다는 부분들 여기서 보면 최근의 추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율 같은 경우 최고세율 기준으로 보면요. 20% 수준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던 부분들이 이제 최고세율 25%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고요. 이 최고세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냐 물론 내렸던 적들이 많았습니다만 사실 인상했던 적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무조건 증시에 도움이 되고 인상을 하는 것이 무조건 악재가 되냐라고 봤을 때 사실 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법인세율 변화와 증시의 펀더멘탈을 살펴보면요. 일단 펀더멘탈 기준으로는 12개월 MSCI 코리아 한국물의 PER를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같이 그랬을 때 94년도와 95년도 그리고 08년도와 09년도에 법인세 인하 기간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비엘레이션이 약해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는 겁니다. 물론 인상에 대한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상했을 때 얼마나 빠졌냐는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시장이 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또 부러졌던 경험은 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눈앞에 당장 투자의 코드상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의 이익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이게 바로 시장에서의 매도로 이어진다는 부분들은 아직 좀 섣부른 걱정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다음 축을 살펴보면 실제로 법인세를 인상 혹은 인하를 했을 때 외국인들은 수급상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는지 같이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법인세 인하 여부는 사실 크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데 크게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큰 요소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네요. 우리보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바로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방금 보셨던 것처럼 펀더멘탈과 수급적인 요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당장은 야기가 되지 않지만 법인세가 높아진다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왜냐하면 조금 인형 현금으로 남겨둘 수 있는 부분들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세원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을 내야 되는 사실 조세 피처나 이런 쪽으로의 본사 이전이나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법인세의 인상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별로 좋아 보이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 그 증시에 급격하게 혼란을 줄 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는 만큼 얼마만큼 투자가 위축되느냐. 혹은 조세 피처나 감세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고 나라 밖으로 나가는 극단적인 사태가 혹시 만약에 진행이 되느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우려 섞인 시선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장에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큰 어떤 영향은 없겠지만 심리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자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주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시장의 우려가 워낙에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투자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인 데는 대주주의 범위 확대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종목당 1%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보유주식 평가액이 15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의 최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특히 이 대주주 기준 요건은 오는 2021년에는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는데 이 경우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이 이에 해당돼 세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물량출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칫 시장 위축이 우려됩니다. 특히 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여의치 않은 중소영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대규모 매물출에 따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증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과세 확대를 하려면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는 소득 통산 개념 등의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코스피 200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기로 한 부분 역시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파생상품 시장에서 자꾸 도퇴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고사위기에 있는 개인 파생상품 시장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 이와 함께 서민 중산층 재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자 이른바 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은 그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3천만 원 한도로 주식 매매 차익과 환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던 해외 주식 펀드 비과세 혜택 배지와 코넥스 기업 등에 투자하는 하이힐드 펀드 분리과세 적용 종료 등에 대해서도 증시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우려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그래 어쩌면 대주주 요건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한 종목에 대해서 3억 원 이상 갖고 있게 되면 내가 대주주로 포함이 돼서 양도 차익을 내게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많은 투자자분들한테는 물론 소액 투자자분들이 아니라 조금 투자 규모를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꼭 피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어떤 퍼센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액수로 딱 정해놨다는 점은 좀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살펴봤었던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할 기업에 대한 걱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 양도세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내가 그 정도의 규모의 주식을 실제로 운영을 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급격한 연말에서의 급격한 변동성이 초래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양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5년 동안에 사실 지금 앞서 기자레포트에서 보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2015년도 세법 개정한 때도 거의 1분의 1 수준으로 대주주 요건 및 그리고 실제로 보유하는 주식의 가액이 두 배수로 갑자기 줄어버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시장에서 엄청난 혼란들이 좀 있었던 것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저도 거의 연말 때는 당시에 희망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수급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밖에 없었는데 과거에 5년 동안 12월에 코스피 코스닥에서 상대 성과를 같이 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게 왜 12월을 봐야 되냐면 양도세가 존재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12월에 주주명부 폐쇄일 전까지 내가 혹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대주주 요건에 성립이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주주명부 폐쇄일이 12월 26일이잖아요. 그 전까지 주식을 급격하게 줄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연말 전에 한해년도에 양도소득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로스컷이 나오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분율을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매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12월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거의 철퇴는 누가 맞았냐 코스닥 시장에 맞았다라는 거죠. 특히 2015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드렸던 이유는 15년도에 그렇게 급격하게 대주주 요건과 과세 요건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액션이 과도하게 나왔던 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15년도 같은 경우가 보면 중소형주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급격하게 사실 매도를 동반을 하고 여기서 또 공매도까지 부추기게 되면서 15년도가 가장 안 좋았었는데요. 과거 5년도 성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급격하게 빠지는 구간들이 나오고 12월에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도 돈이 자꾸 어디서 쏟아져 나오니까 수급상 분류해서 나도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그런 일시 때문에 빠지니까 괜히 12월은 코스닥을 파는 달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상대 반대급부 차원에서 대형주들은 오히려 반등을 진행했고요. 이게 언제 풀렸냐 보면 26일이 지나서 27일, 28일 이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수급상 좀 풀리는 흐름들이 나왔다라는 거의 그냥 그것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주주명부 폐쇄일을 전후로 해서 그래서 2015년도 세법 개정안, 당시의 세법 개정안을 잠깐 골자를 다시 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분율 2% 그리고 평가금의 기준으로는 50억 원 이상이었던 게 정확히 반 줄였습니다. 이때. 1%에서 25억 이상. 코스닥은 4%에서 40억 원 이상이던 게 2%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줄였어요. 20억 원을 넘게 가지고 있게 되면 혹은 2015년 연말까지 20억 원을 초과해서 코스닥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듬해 4월이었던 76년, 4월까지 지분율이 이걸 넘어가게 되면 당장 2016년, 4월부터는 양도세 부가 대상이 되는 상황이 됐었기 때문에 이 폭은 사실 3억 원까지 줄인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21년도가 되면 3억 원이면 과거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정말 초거액자 상가들 그리고 주식을 정말 크게 운용을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개인 대주주들도 사실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세 번의 구간에 걸쳐서 또 파격적으로 쭉쭉쭉 떨어뜨린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면 그 당해년도의 12월 코스닥 시장은 아수라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12월 달에도 지금 이자에 대해서 시황을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우리도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될 수도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2018년부터는 또 15억 초과로 바뀔 거고 이게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 그거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8월이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만 올해 12월은 분명히 혹은 11월 말부터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걱정하고 연말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려고 하는 매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풀렸었던 패턴들은 2010년도부터 쭉 살펴보면 주주명부 폐쇄에 해당하는 요건 다음부터 28일부터 사실 코스닥 수급은 되돌아왔기 때문에 12월은 올해도 그럼 코스닥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도의 결론을 사실 과거 케이스에 비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실제로 계속 다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억 원 넘은 과해요. 이건 누가 봐도 이 대주주 요건상 지금까지 자본이득에 대해서 우리가 비과세를 했었던 부분들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서도 세수를 확충하려는 노력들이 들어간 결과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실 지금 어느 정도 감세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이런 절대적인 보유수량이라든지 보유 지분율만 가지고 양도세 부과를 너무 낮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극작스럽게 진행한 거는 이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은 예전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메이커 투맨에서는 정책 관련해서 과연 양도소득세, 법인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알아봤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이슈메이커 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